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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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제레식 목공기계를 리폼하고 고철장을 찾아가 녹슨골동품으로 시작한 이연머신 개발 숱한 난관을 해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목공도상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서러운 이미지를 황골탈퇴하고 세계의 대한민국 목공을 널리 알리고 국산 목공기계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 시작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사랑과 관심이 이연머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모드리언의 이연머신은 또다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목공기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만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의 멤버십 후원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연멀티우드머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목공 문화산업 발전과 전 세계 목공의 중심이 이연멀티우드머신으로 된다는 것은 저희 우드리언의 오랜 꿈이자 염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염원에 동참하셔서 저희와 함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염원입니다 지게이이이이이이이 состо 기술을 이뤘으면 좋겠다고요 학교 선정에 따라 한번 지게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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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멘